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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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로서를 하지도 마세요 왜 이렇게 신났어? 안녕하세요! 사람이 왜 선글라스 끼고 왔어요? 오늘은 선팅샵에 알바하러 왔거든요 무슨 상관이지? 렛츠고! 오늘은 선즈 건반에 선팅샵 알바하러 왔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밖에서 계시는데 밖에요? 역시 여기 선팅샵인데 사장님도 선팅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알바생 맞네 알바생 사장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위해 안녕하세요 썸즈 공방의 김선민입니다 1일 알바로 우리 세라님 모셨는데 잘 배울 수 있겠어요? 정말 믿으세요 사장님 썸팅이 진짜 초보자가 어려운 건데 괜찮으신 거고 전 PPF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한테 꿈이에요 그럼 사장님 썸팅이 뭡니까? 썸팅은 자외선 적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새카맣게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뭡니까? 내가 운전하면서 욕도 좀 할 수 있고 코도 좀 할 수 있고 남들한테 보이면 조금 딱 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가맣게 엄청 막 내 미래보다 오독해하고 싶어요 아예 새카맣게? 네 새카맣게 그건 위험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썸팅을 반사로 하는 겁니다 반사로? 거울처럼 되어 있는 거 그런 색깔을 반사라고 하는데 걔는 연하게 해도 밖에서 안 들여다봐요 한국 사람들은 욕을 하면서 운전을 못 해요 맞아요 저는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욕을 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매웠어요 아니 못 해요 이런 XX 없네요 잘 하던데 저 저 저 저 페네셔만요 혹시 이게 뭐예요? 아 저 이게 뭐예요? 바지 네 하지 썸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당연한 거고 물건은 이게 썸팅에 필요한 초보자 세트 초보자 세트? 응 일단은 걸레 유리에 있는 먼지를 다 닦아낼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헤라라고 하는데 헤라? 헤라 나는 헤라 아 저 근데 이 차 주인이 누구였죠? 우리 직원이요 시장님 저 믿으세요 진짜 제가 너무 잘할 수 있어요 저 눈에 지금 불안감 가득한데 괜찮은 거고 이거? 유리에 기슨만 안 나게 저 상처는 제가 세차 한 번 해드릴게요 아니 유리를 갈아줘야지 세차를 해주면 어떡해 응 자 그리고 분무기에 물이 들어있는데 썸팅 전용 풍풍 비슷한 거 있어요 만족은 미끌미끌해요 뿌려봐요 아 저는 항상 솜이 젖어있거든요 맨날 세차하니까 맨날 세차 안 하잖아요 응 일단은 썸팅을 하기 전에 지금 일로 와봐요 여기 유리가 여기가 끝이 아니죠? 이 밑에 들어가 있죠? 네 그럼 이 밑에도 썸팅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요? 우리는 뜯고 해요 우리는 문을 뜯어요? 문을 뜯어요 일이 이렇게 펴진 줄 몰랐네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있는 이 부품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딱 얘를 빼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뜯을 수 있어요 어떻게 뜯을까요? 제가 한 번 더 뜯을까요? 해볼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보면 움푹 들어간 여기가 원래 공구를 넣는 홈이에요 다 여기에 넣는 거예요 여기 kiem을osen 열렸죠? 네 그러면 여기 틈이 disputes 얹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왔죠? 그럼 얘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유리 틈을 막고 있죠? 이거 빼면 빠집니다. 이렇게. 와우! 그럼 이런 고리. 우리 옷걸이에 쓰는 S자 고리로 걸어두면 돼요. 유리가 보면 여기까지 선팅이 되어 있잖아. 여기를 어떻게 뜯을 거 같아요? 칼로 문지르면... 얘로? 문지르면 안 되지! 유리집 전화해. 해, 유리 하나 준비해 놔. 주문해 놔두시고 우리 세안 вам 감동규 대표님 이름으로 영수증... 자 이 정도 물을 뿌려요. 물을 계속 뿌림으로 해서 공기 중의 먼지를 습기에 가라앉히는 거예요 이 칼로 여기 보면 틈이 있어요 지금 유리 틈에 맞았지 그러면 이렇게 칼을 살짝 밀어넣으면 필름만 딱 잘랐죠 이렇게 해서 필름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 안쪽에도 필름이 이만큼 들어가 있어 이 안에 들어간 게 톡 찢어지면 저걸 뜯어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띄고 유리를 올려 그럼 여기 또 나왔죠 안에 그러면 여기도 땡겨 이렇게 뜯어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힘들어 필름이 떨어진 맨 유리의 색깔 이 상태 보기 힘들어 맨 유리 여기를 띄게 해볼까? 저기를 띄게 해볼까? 절로 가자 한 5분만 쉬었다 하시죠 네 별별 더운데요 선생님 여기 톰팅샵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거 자동차 너무 좋아했었는데 손으로 뭐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 저기 보면 건담이랑 프라모델 잔뜩 있잖아 저기 차도 뭐 프라모델이랑 뭐 달라요? 뜯고 붙이고잖아 이 일을 하면서 진사손님이 어떤 손님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제일 심했던 얘기를 하면 듣다가 뒤로 넘어갈 거야 그 얘기는 못하겠고 적당한 사람 하나를 얘기해 주자면 젊은 손님이었어요 블랙박스를 이렇게 하러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통화를 하시는데 이제 취직 축하 막 자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속으로 잘 됐다 젊은 사람이 취직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 쪽을 딱 보더니 차장님 공부 안 하셨나 봐요 근데 이런 일 하시는 거 보면 오 X가 없네 3개 국어라요 다시 니가 없네 니가 욕 있어 더 보다 더 나의 틱톡 스타일로 욕 한 번 시원하게 이런 X 뜯뜯뜯뜯 차량이 제 스타일을 했는데 자신 있어요? 저 자신 있습니다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 제가 혼자 할 자신 있습니다 여기 어디 이거 이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 같은데 찾았지롱? 여기 보시다시피 나 사라 찾았어요 진짜로 지금 진짜 자기 차라 지금 불안해 지금 고2 쭉 했어요 했어요 진짜 화났는데요 오우 쫄아 자 다음 자 다음은 다음 뭐였죠? 어디서부터 할 거야? 밑에서요 땡 아 네 맞아요 잘한 것처럼 편집을 합니다 으ą 안돼 오우 보셨죠? 자 이제 밑에 여기 머시 레시피 무mens 같은 거 있어요 톡톡! 안 깨져 안 깨져 아 됐어! 이거 잘 찍어요? 오 기억하고 있네 이거 빼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걸고 얘는 문이 커요 문이 크면 두 개를 거는 거야 하나 짜기 하나 더 그래서 두 개 있구나? 큰 문은 두 개 내가 이제 부어주시면 돼요 없잖아요 그거 어떤 거? 마스킹 채이핑 없어요 아 이거 나 사장님! 컴온! 사장님 컴온! 아 그러네 아까도 내가 줬으니까 이게 칼을 집어넣을 때 잘 집어넣으면 필름이 안 찢어져 근데 칼을 집어넣을 때 조금 잘못 넣으면 필름이 턱 찢어진다 한 번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칼을 유리면에 정확히 대고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쓸 데 없게 돼요 찢어지지 않고 나왔죠? 근데 지금 쇠라이가 누른 데는 찢어졌지 그러면 찢어진 반대쪽을 좀 당겨요 이렇게 얘하고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그럼 여기서 합쳐졌지 그럼 이제 뜯어 나가면 돼 아 근데 제가 이거 기획했던 거예요 왜냐면 셀프로 이제 손팅 하시는 분들도 쓰실 텐데 너무 가까이 오시면 안 되고 아까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색깔 없어요? 핑크색 없어요? 아 핑크색? 핑크색 오렌지색 뭐 많죠? 그 필름이 좋은 필름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필름의 스펙은 기본적으로 열 차단율 결과적으로 적외선 차단율이 가장 중요하게 좌우를 하는데 또 색깔이 그렇게 심한 거 있죠? 세라이 네 맞아요 그냥 차가 과시용일 때 하는 선팅이에요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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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끝에 이렇게 남으면 뛰기 힘들다고 그랬죠? 이럴 때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계획이야? 맞아요 계획이에요 자 콘티대로 하고 있어요 이제 콘티를 안 짜는데 콘티대로 하고 했다 그러면 이렇게 터졌을 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부터 돌아와서 떼어보세요 어... 이거 좀 힘드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렇게 멀리 잡고 뜯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아파요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부터는 밑을 뜯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올라오면 아까 찢어진 부분 달고 나왔죠? 오... 이걸 위에서 뜯어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버려요 아... 그럼 뜯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칼로 뜯었죠 필름은 여기는 칼을 댈 수 있을까요? 열선 있는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스팀건이에요 이 스팀은 어떻게 하냐면 금방 이렇게 하고 뛴다고 열이 들어가진 않았겠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은 초보자한테 알려주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 테이프로 다 덮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아까 내가 왜 칼을 녹색 틀에 넣어서 줬지만 지금 그냥 줬죠 왜 그러냐면 진짜 조금만 들어가야 돼 손잡이만 딱 맞는 거예요 그럼 이 손잡이를 잡고 여기서 한 10cm 앞쪽 여기를 잡아요 이제 잡았습니다 그럼 스팀을 대면서 살살 떼봐요 좀 전에 느낌이 다를 거야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빼야겠다 오 성공했어 이 필름을 보시면 이제 알아요 열선이 조금 묻어나왔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면 열선이 얇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 열선이 톡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 이제 재단 필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모양 맞춰서 제가 잘라요? 칼 잘 쓰는데 잘라야죠? 필름을 재단하기 전에 항상 이 재단대에 먼지를 치우는 거예요 자 이게 썬팅 필름인데 세라 이거 구분하는 법 알아요? 앞면, 뒷면? 당연히 모르죠 모르죠 썬팅 필름을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비벼서 네 움직이죠 움직여요 네 이러면 이면지예요 이게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썬팅 필름을 자르는 틀 저 차는 하필이면 벨로스터이기 때문에 운전석 조석 크기가 다르죠 벨로스터는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차가 이상해 아 그러니까요 이상해 누구 차예요? 누구 차예요? 누구 차예요? 자 그럼 조석을 먼저 잘라볼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잘라야겠어요? 이렇게요? 장비를 통제합니다 내가 조석에 앉아있잖아 그럼 유리야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게 바깥이면 바깥이 바깥으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 절판에 딱 칼을 갖다 대고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딱 내리면 좀 남죠? 네 그럼 더 가 이렇게 그냥 가 따라가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없어져요 여기 여기 해보세요 부드럽게 지금 되게 부드럽게요 그 제가 이렇게 하고 사장님이 마무리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깎아요 그럼 없어져 생긴 거부터 이거 성공하면 알바 완성이죠 오늘 자 여러분들 여기 목소리 부분 보이시죠? 일단 여기 한 번 가면 잘라요 해서 따라가 제가 오늘 잘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잘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잘 안 해도 될 거 같은 거 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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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다 세라이 세라이 되게 몸찌거든 래핑이라 뭐 했다고 했는데 그냥 랩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래핑 모든 게 다 래핑 자 보세요 칼을 부드럽게 밀고 따라가 그러면 없어요 원래 한 번에 돼야 되는데 안 아파졌지? 칼질을 열어보내놨잖아 자 이제 썬팅을 시작을 해볼 건데 세라이 여기서부터는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뭔가 무조건 들어가요 항상 강조하는 게 썬팅은 뭐가 다 아니다? 바 때문에 내 영상 청소가 바 아닙니다 청소가 아 맞아요 자 근데 아까 필름을 뗐잖아요 그럼 여기에 먼지가 있을 거 아냐 그 먼지를 이제 이 칼로 띄는 거예요 물을 다 뿌리고 칼로 긁었을 때 물 사라졌죠? 네 그럼 또 절반쯤 이렇게 빨리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리면 됩니다 다시 청소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끝나 칼로 할 때는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이거만 조심하면 돼요 세라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산차 나요 기스가 나요 무조건 나요 그러니까 최대한 눕힐 수 있는 만큼 눕혀서 자 그럼 이제 또 물을 뿌렸죠? 네 근데 내가 아까 이해라 얘기했습니다 얘로 ASMR 같아요 청소가 끝났으니까 세라이 필름 까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이 끝에 모서리를 입으로 물어요 이빨로만 살짝 톡 건드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 아니죠? 맛있어요? 초보자는 이렇게 까는 거예요 고수는 어떻게? 고수는요? 입에 안 물죠? 보여주실 수 있어요 고수는 진짜 고수는 이렇게 깝니다 어... 지금 눈이 보여요? 앞에 보여요? 뭐예요? 클럽을 이렇게 하고 가면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여기다 물을 뿌리고 내가 아까 이면지가 무조건 밖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필름도 마찬가지로 먼지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닦아요. 계속 닦아야 되네요. 계속 닦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을 가져갈 건데 이럴 때는 비비물 까져. 까져. 그렇다고 손톱 날을 너무 세우면 필름이 작살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덮어요. 여기서 이제 마라. 또 마라요? 마라야지. 이대로 못 들고 가지. 자, 왔죠? 그럼 이 필름은 여기다가 먼지가 묻지 않게 잘 둬요. 이렇게. 그다음에 청소를 다시 해요. 그 사이에 먼지가 또 앉았잖아. 그러게. 이 바닥에 배수 깔아야겠어. 세차를 안 하는데 촬영 때문에 세차를 했다고. 어디서 가셨어요? 너무 자동세차 돌리신 거예요? 뒷떨어지는 데에서 솔지라고. 처음에 고품살 쓰셨어요? 그런 얘기하면 혼나. 이 양반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혼나. 신, 아니. 신자는 참 실망스러워요. 얘를 이제 끝에만 살짝 이렇게 이면에 이렇게 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필름만 있잖아. 말았던 반대 방향으로 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안에 넣어야 되는구나. 이 밑으로 넣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필름이 이렇게 있죠. 이제 나오는 거야, 얘가. 노란 게. 가운데를 한 번 잡아요. 가운데를 뺐잖아. 안 움직여야지. 그러면 위에서부터 위쪽 물을 먼저 빼야 돼요. 밑에부터 빼고 위로 하면 먼지가 거의 고여있거든. 이렇게 하고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끝에 물을 잡을 수 있어요. 얇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그다음에 물을 탁탁탁탁. 자,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뺐어요, 물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올려보면 그대로야. 밑 밑에가 또 그대로야. 아, 저 밑에다 있군요. 근데 이 위에서 도구가 움직일 때 무조건 젖어있는 상태에서. 안 그러면 기스가 나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쭉쭉 빼다 보면 이제 물기가 없는, 기포가 없는 선팅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선팅이 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금방 했지? 금방 아닌 것 같은데? 오, 버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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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브러셔를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물어내라고 안 할 테니까. 아, 진짜요? 한동규 대표님 이름으로 네. 혹시 알바 써보신 적 있으신 거 없으셨나요? 아니요? 네. 혹시 이런 알바면 얼마 주실래요? 교육비 받아야지. 너 힌트 줘, 너 지금 힌트 줘. 저기서 밖에서. 아니, 뭐 안 보고 있었어요. 왜, 그 어딨어요? 그 어딨어요가 하면 어떡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어야지. 오케이. 지금 어디가 필름인지, 어디가 2년지인지는 알까? 여기 이렇게 스티커를 보고 가면? 2년지. 그럼 이렇게 하세요. 네, 혹시 몰라요? 그거 잘 하면 비닐이 해주시는 게, 3년지 좀 해주시면 돼요. 내가? 어? 오, 했어,했어,했어. 지금 강하되어 있어요. 스톱! 반쯤 까면 덮어요. 오케이. 잘했어. 아니, 까지 말라고. 이제 통째로 말아갈 거잖아. 네. 아니, 걱정되어서 그래. 저 감사합니다, 유튜브 주시고 저도 걱정돼요, 내 앞길 내가 여보제롭게 쳐다봐야겠다 판단이 부담스러워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셔 지금?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슬슬 밀어놔요 아 진짜 왜 도로 뛰어? 절대 도로 뛰면 안 돼, 필름은 도로 뛰면 절대 안 돼요 도로 뛰면 필름 다시 해야 돼 이거 저보자가 맞아요, 저보자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진짜 이런 거는 저한테 꿈이에요 다 하셨네요 뒤에 내가 하려고 그냥 자, 물 다 뺐죠? 나와봐요 먼지가 엄청 들어갔죠? 이게 다 먼지거든요 이 부분 찍히죠 아 너무 생각, 생각 이탄 어려워, 이게 실장님 저 망치고 소감은?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하실래요? 라스트 미션 라스트 미션 썬팅의 시작과 끝 열 성형 썬팅을 왜 열로 굽히는지 알려드릴게요 유리는 공면, 필름은 평면 그냥 붙이면 어딘가가 쫙 구겨지겠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얘를 열로 살짝 녹여서 모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필름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연습용 필름 부담 없이 자, 지금 곡들이 세로로 돼 있죠? 네 이 곡을 가로로 눕혀서 없앨 겁니다 모양만 잘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곡이 가로로 누웠죠? 세로로 있던 게 네 이러면 눌려요 세 라인은 이 끝단까지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오래 연습을 해야 되니까 네 중간에 이렇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오케이 모양 변화를 보고 눌러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열 준 데만 가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구부러졌잖아 필름이 망가졌잖아 열 계속 주죠 녹겠는데 이제? 이제 뭐가 될지 알지 자, 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탄 거예요 눌러붙었어요 네 얘는 살릴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다 진짜 부침필름을 올릴 거예요 진짜 부침필름? 잘할 수 있어요? 다행히 잘할 수 있어요 세라이 트윗? 한 번,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줘? 네,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 손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세라이 딜까 봐 내가 카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어? 어? 저, 저, 저 저 대표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 갔다 올게요 다녀와요 네, 대표님 네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네! Let's say 저 양반 어디 갔어? 런쳤어요 아니 1 비 오는데 런쳤다고? ppp 네 에 저희 그 그 그래도 오늘 열심히 했는데 했는데 기부금은 혹시 주시면 안 되나요? 알바 선생님 잡아와요 런쳤잖아 진짜 다 잡아오겠습니다 잡아 올 거예요? 네 그래도 좋은 일 하신다니까 저는 오오오오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만. 안태가 마무리해. 고생했습니다. 세라이 왜 도망갔어요? 이게 초보자가 할 일 아니에요. 진짜 선팅은 제가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전문가에 맡기세요. 진짜 손목도 나갈 것 같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요금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솜주 권방 사장님. 진짜 너무 너무 최선하고요. 제가 앞으로 안 도망가겠습니다. 너무 최선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앞으로도 알바 콘텐츠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바이바이. 너무 힘들었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어. 퇴근시켜줘요. 김자림 퇴근.